안녕하세요. 모션로드 인 코리아입니다. 아직 휴가 못가셨나요? 계획돼 못쓰우셨나요?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휴가비 전략 꿀팁 알려드리려고 영상 만들어봤습니다. 우선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한국관광공사를 검색해주세요.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항상 많은 이벤트가 열리고 있어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한 번은 들어와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. 오늘 소개할 이벤트는 여름 전국 할인 쿠폰입니다.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곳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먼저 섬 관련 이벤트입니다.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올여름 전국 33개의 섬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33개의 섬 중에서 3개의 섬을 고른 뒤 하단의 댓글로 작성해서 당첨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어요. 경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어떤 섬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서 여행계획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아이스크림을 받을 수 있는 OX 퀴즈입니다. 하단에 있는 퀴즈를 풀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받을 수 있어요. 문제를 틀려서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.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올데스 스탬프입니다. 우선 핸드폰에 올데스 스탬프 어플을 설치하고 나서 전국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면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한국관광 백선도 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관광지 할인 쿠폰입니다. 관광공사에서는 추천하는 웰리스 관광지 33개소에 대한 1인당 1회 5만원 할인 쿠폰입니다. 전국에 숙박, 체험, 스파 그리고 힐링 관련 쿠폰이 있으니 꼭 확인해서 혜택을 누려보세요. 아직은 수량이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서둘러서 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밖의 이벤트 더보기를 보시면 더 많은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휴가비 절약하시거나 재미있는 테마의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. 또한 비대면 관광지 백선도 볼 수 있으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휴가 계획 세우셔서 아름다운 국내를 올해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 휴가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? 우리나라 여행 트렌드는 관광공사에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으니 국내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종종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. 코로나19를 피해서 안전한 휴가 보내세요. 지금까지 모션로드인 코리아의 이덴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